아는 오늘 재환이 축하합니다 저 조득할래요! 조득할래요! 안녕? 얘들아! 저 조득할래요! 아니야! 조득 노래 나준이라고 봐봐 오늘 생일 두 명이지? 두 명이니까 한 번 더 불러야 되겠지? 그렇지? 누가 제일... 누가 제일... 크게 부르나 보겠어 시인아! 송신아! 의자리로 올라가지 의자리로 올라가면 송신아 송신아 너 오자 어딨어 왕관 일로와 저 이쪽에 있어요 원래 남자가 없는거야 송신아 일어나 자! 노래를 크게 하는거야 누가 제일 크게 하는지 이미 누가 제일 크게 하는지 연우야 연우야 연우야! 그럼 하면 안된대 자 시 시 시 시작 해 시 시 시 rapp engaged 스페인디 알았어 어색 어색 세상에 만나요! 세상에 만나요!